오늘 우리는 강선 국가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자선이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격돌적인 시기에 제22차 주한과학회복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태양열 설비 보급사에서는 이번 직전에 여러가지 형태의 태양열 물갈기들을 칠품하였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태양열 물갈기는 지붕 설치형 태양열 물갈기로써 겨울에는 물이 온도를 40-45도, 여름에는 최고 50도까지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선진신에 도달하는 태양열 물갈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